돼지껍데기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, 그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는 돼지껍데기의 효능과 부작용,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설명해 드릴게요. 돼지껍데기의 효능 피부건강증진,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관절건강, 콜라겐이 관절 연골의 건강을 돕고 관절념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단백질 공급, 근육 형성과 회복이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. 부작용 지방함량, 높은 지방함량으로 인해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 및 고콜레스테롤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나트륨과다 섭취 조리시 소금이나 양념이 많이 사용되어 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소화 문제 소화가 어려운 음식으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신선한 채소, 상추, 오이, 미나리 등의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피부가 더욱 건강해지고 체내의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. 유산균 음식 김치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장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장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피부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과일,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, 예, 귤, 오렌지과 함께 먹으면 콜라겐의 생성이 촉진되어 피부가 더욱 풀력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. 몸의 변화 피부개선 돼지껍데기를 채소나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피부의 수분감이 증가하고 탄력이 개선되어 건강한 피부로 변할 수 있습니다. 소화기능 향상 유산균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소화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. 체중조절 채소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느껴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어 체중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돼지껍데기를 균형있게 섭취하고 함께 먹는 음식을 신경쓴다면 건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머시아